중부타다가 서이천으로 나와도 되고 아니면 저걸 가로타면 되지 강주 원주간 고속주로 총을 해서 총을 해서 총을 해서 총을 해서 총을 하고 홍천으로 나와 홍천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어있어 그러면은 그렇지 그게 빨라 그렇게 되면은 한 조언도 안 걸릴게 한 조언도 안 걸릴까? 끝까지 먹었을 때 치켓을 잡을 때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 쪼금치킨을 고정했습니다 엄청 맛있어 아직도 맛있으면 더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